뭐야? 왜 이렇게 있어? 이게 뭐해? 여러분 핑크 스킬리지 마세요 핑크 스킬리면 안됩니다 오케이 이건 써야겠다 으어 이리 좀 다 했잖아 어? 버스 버스 할래? 이들 의신 해야겠다 하품 아 뭐야 감사합니다 아이 저 파괴채 타거리 왜 이렇게 길어 네 헛마리 야 우리 팀 소울퀵 뭐야 안돼 나 모르는 일이요 이제야 안다 흠 아프다 뭐야 뭐야 오늘 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앞다리 맞다리 음파탈출 실패 실패 네 실패했으면 때려 실패했으면 때려 존중해 주겠습니다 설마 못 막을 일은 없으니까 아 아이고 망했는데 어 왜 들어갔어 안 돼 아 아 이거 실패했네 나의 실수가 너무 뼈아팠다 이거 제대로 할게요 이제 아이고 어스 어스 좋아요 어 어 포탑방패 안 막는데 내꺼 아 어 피우고 이거 무리죠 무리 무리 무리데스 이것도 피해본다 아 아 아 아 유아 아 아 아 그리 아 아 이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뭐 살까요? 스테라이기 좋긴 한데 재미를 위해서는 실향도가 더 재밌습니다 아쉽네 뭐야? 훼쳐왔는데? 카니카 되면 어떡할 건데? 뭐야? 아래가 좋네? 바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? 나갈 것 같은데? 어허 눈뜨고 지켜보고 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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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주인척하고 안 뜨네 야 전령 이제야 도착했어? 지금 2분이나 지났는데 이거 아 어 아 어 어 어 어 날아가는지 바보 안가게 어 글루 내 건데 나 캐리 해줄게 짧은 궁쿨로 아무나 다 차고 다니기 뭐야 왜 이렇게 짓어 얘는 뭐해 여러분 홈페이스 키우지 마세요 홈페이스 키우면 안됩니다 여긴 써야겠다 어 어 케이준 다 했잖아 케이준 다 했잖아 케이준 다 했잖아 케이준 방금 케이준 옷이 없잖아.. 아아.. 아.. 진짜 오늘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기네.. 팀은 너무 좋다.. 여기 왜 안주냐.. 킬하네.. 킬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